9개월 만에 컴백을 앞둔 픽시가 색다른 변신을 예고했습니다. 픽시는 최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네 번째 미니앨범 개인 유닛 이미지와 단체 컨셉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. 이번 활동은 지난 앨범 리본에 이어 다크시티의 두 번째 에피소드로 그려질 예정입니다. 공개된 이미지 속 멤버들은 도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. 특히 홀덤 테이블 위로 카드와 칩을 두고 게임을 하는 모습은 카지노를 연상하게 만들었습니다. 의상은 한층 더 다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. 픽시는 3월 10일까지 컨셉 티저에 이어 하이라이트 메들리, 뮤직비디오 티저 등 다양한 스포일러 컨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. 픽시의 새 앨범 초진 카르마는 3월 10일 오후 6시 발매됩니다.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.